어디로 갈까요? 야쓰나요? 리포카? 야쓰 야쓰 저기 해보? 뭐고? 와 엄청 많다 아니 아니 저기 어 많다 그게 뭐야? 키언만 어 아 5파트가 하나 없대 아니 그건 알긴 아는데 2파트로 가야되겠지? 취소 좀 해봐야겠다며 아니 답답하면 그쪽 집안에서 해주겠지 나 가운데 네 나 맨은 이쪽꺼 카페 한 마리야 아이 젠장 필영 자리 하나 앉았어 어 아 아니 언니가 난 자리 못먹는 그럴 거 같다 이 친구가 다 꺼져 어? 내 집에도 하나 내렸는데? 옆집사운드인가? 아 도망가야래 어 아 기분 나빠 어 오 어여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뭐야 총알이 없어 왜 장전을 안해놨구나 아 미쳤다 진짜